배고파서 혀 씹어요 정의로 심판하겠다 좋아 어 보면 일단 뭐 1렙대는 큐를 올리는게 정석인데 어 이렐리알 상대를 위해서 제가 도란 방패를 좀 갔거든요 적 정글러가 잭스란 말이야 잭스란 성강은 뭐올테지 하지만 잭스같은 경우엔 이를 기반으로 한 갱이 있기 때문에 CC기를 포함한 갱이기 때문에 매우 강력하지 거기다가 잭스같은 경우엔 처음에 Q를 쓰고 W를 쓰고 E를 쓰고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한건 뭐냐면 Q가 6초 밖에 안되서 금방 Q쿨이 돌아오고 그런데 전멸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잭스가 E를 돌리고 들어오는 타이밍이 나오면 그때 내가 어 W를 쓰고 거리가 되면 도망가거나 그게 아니면 어 전멸을 바로 쓰는 것이 갱을 무효화 시키는데 아주 중요할 것 같다 오케이 가자 자 건들지 마라 화낸다 건들지 말라고 했어 우리 서로 CS만 먹고 착하게 잘하자 그것이 저 같은팀의 욕 안먹는 지링킬이야 우리 1인분만 하자 여기서 같이 알았지 도란 방패지 도란검이야? 이런 개같은 녀 도란 방패를 가 건방진 녀석 도란 방패 가야지 도란검을 사와 이런 건방진 녀석은 진짜 진짜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하라 지불라고 도란 방패를 사와야지 진짜 해임을 찌찌님 감사합니다 지금 공격은 개풀 어 어 어 뭐야 뭐야 저 딜이 왜 저래 뭐야 왜 왜 왜 딜이 저래 무슨 연유를 아 오우씨 오오 아 아 죽은줄 알았네 깜짝 놀라게 할거야 딱 아 까비 1LW는 고정 데미지야 왔어 우리 팀이야 오케 누군가 왔으니까 어 좋네요 잘 먹으면서 와딩 하나 해봅시다 자 잭 써보고 여 여 여 들어와 자 내가 좀 딜 교환 좀 해볼까 어 일부러 그럼 내가 2를 써볼까 2를 일부러 오케 라인 밀렸는데 친구야 이리로 올거야 다리브 할거야 오케오케 여기있다 오케 아 돌리면서 오겠지 오케 빨리 허리 돌리면서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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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다 죽간띠 후오오오오오오오오 svk 잡았다 평타!! 나 이제 죽었어 죽었어 됐어 됐어 죽었어 야 너! 가서 왜 죽였어 이미 죽은건데 쌍버프다 주지 어? 어? 나 전면까지 쳐서 평타 한방 쳤는데 어? 어? 말좀 해봐 너 왜 그렇게 못됐어 어? 너네 엄마 누구야 너희 엄마 누구냐고! 이제부터 너희 엄마 우리 엄마야! 아 무슨 소리야.. 미안합니다 어.. 미안합니다 어.. 제가.. 어머니를 운명받고 싶은 마음에 흘려렸네.. 미안합니다 그걸 잡자 큰거만 먹고 집에 가자 안되겠어 좀 위험한거 같애 잭스가 근데.. 쌍버프 안먹은게 어찌보면 이득이야 왜냐면 쌍버프 먹었으면 분명히 회수하러 올거란 말이야 그치? 분명히 회수하러 온단 말이야 근데 내가 쌍버프를 안먹었으니까 리신만 쫓아다니겠지 쌍버프 회수하러 그치? 어? 자칫 내가 먹었으면 좋아 좋아 CS 많이 차이 나나? 내가 좀 많이 못 먹었지 그치? 이렐리아가 CS 20개 내가 27개 이거 먹으면 얜 30개 먹겠네 그럼 내가 CS 못 먹었네 일단 와딩을 좀 하자 잭스로우면 죽을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는 전별이 없기 때문이죠 조심조심 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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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딩하고 와딩 우리의 영토를 지키기 위하여 거리 계산 저는 요즘따라 내꺼인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나 내꺼인 듯 니꺼 아닌 니꺼 같은 나 이게 무슨사이 있는지 사실 헷갈려 아아아아 아우! 아하하하하 제발! CS 좀 먹어 가레나! 가레나! CS 좀 먹어라 제발! 왜 도라도 아무것도 못먹냐! 아아아이 미치겠네! CS 좀 먹어 제발! 더이상 너 자신을 숨기지마! 너 CS 엄청 탐욕스럽게 잘 먹잖아! 전진! 흠! 인형을 무너뜨려라! 잊혔어 감히! 좋았어! 잘 먹고 있다! 이레엘 많아 좀 소비시키쌤! 잘했어! 근데 이레엘이 약간 소비하는 습관을 없는 그런 유저야! 아주 선명한 사람이지! 난 그렇게 느껴져! 40개! 이레엘리아가 몇개? 42개! 아아 별 차이 안나네요 그쵸? 이 정도면 그래도 뭐 50분에 한 200개는 못먹어도 한 150개 정도는 먹지 않겠습니까? 탑이 뭐 그정도면 됐죠 나한테 이거 딜교 한번 시도할라나? 딜교 한번 시도할라나? 아! 이때 W를 이렇게 쓸걸! 마방 올라가잖아 이거 그치? 아아 맞네! 이때 W 써야돼 알았지? 너희들도 몰랐지? 그니까 안 알려주지 너희들도 써 알았지? 뭐 죽였어? 안죽었지 아무도 리신 죽인거야? 아나 동료 아 뭐야? ㅅ 확고한 의지로 오케ей 어우 큰일날뻔했어 이제 2한방만 더블로 잡을 수 있다 집에 가아 어? 이렐리아 집에 가아 너 자신을 믿어라 집에 가 이제 집에 가아야랄 어 없다 없어 어 야야야야야야 자 잡는다 이래 마나 없다 오케이 이거 밀고 집에 갑시다 저 집에 가는거 같네 이래도 이래도 집에 가는거 같으니까 밀고 저도 집에 갑시다 아 안갔어 아 이래 아니구나 아 성전하나 있는줄 알았네 너희들 너희들이란다 여러분도 깜짝 놀랬죠? 어이 흠 제발 어어 잡은건데 대마시야 대마시야 아 대마시야 썼는데 아 대마시야 사거리때문에 아 아깝다 아까워 아까워 빨리쓰죠 빨리쓰면 안죽었을걸? 일단은 뭐 아 야만의 몽댕이부터 하나 가주시고 그 다음에 어 쇠사슬에 조끼 하나 가주시면 딱입니다 아 이러면 공공격과 수비가 아 적절하게 딱 된것이죠 다 있습니다 공격과 수비가 적절하죠 우리의 행적이 미래를 결정한다 이 영혼은 다 지내요 아직 무슨놀이야 우리팀이 지금 이기고있구 내가 CS를 아예 압도하고있어 112야 6개 차이잖아 6킬차이랑 똑같은거 아니야? 좋아 생각을 생각의 차이지 6개 차이는 6킬차이 Q를 서서 빨리가야죠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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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용기는 굳건하다 맞다 일로와 죽고싶냐? 미니언 많다고 댐비는거냐? 10렙까지는 내가 개쩔거든 죽고싶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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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쌩! 팍! 아아 넌 죽었다 이제 아아 까비 아깝소 에어 죽여버려 부담 갖지말고 아니 아아 어어 깜짝놀래 손해볼뻔했네 아아 손해볼뻔했네 손해볼뻔했네 아아 깜짝 깜짝 아아 개이득이냐고? 개자식 못하는 소리가 없네 원래 개이득 보는거였는데 리슨 너가 진작 안차가지고 개이득을 못받지 임마 어? 녀석 다음에는 또와 여지를 남겼으니까 다음에 또와라 간다 원래 이거 주는게 아니었는데 좀 아쉽구만 아이씨 주는게 아니었는데 아아 아이씨 자꾸 기억에 남아 아아 안좋은 추억으로 남은거 같애 하지만 안좋은 추억도 시간이 지나면 좋은 기억으로 변화되는거지 그것도 locks 추억에 남은거지 어어 아아 위에꺼 아 어우 아우 아우 아 빠싱 아 좋았어 아우 아우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아하반빠유 아빰요 아하핳핳ㅎ 좋아 노라고 específicense ㅆㄹ놈 헨거 욕은 잠깐 저 뒤에 두고 조금만 더 봐 알았어? 조금만 더 봤는데도 그 말이 나온다면 그땐 널 강태시킬게 지금은 아니야 너를 다시 되돌릴거야 좋은사람으로 W가 없었어 부시에서 회복을 해요 어떻게 하는데? 어 뭐야? 야 이거 내가 이긴다 이거 이렐리아 뭐 없죠? 힐 있구나 이렐리아 지금 힐이 있나 이렐리가? 어 힐있나? 타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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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죽이자 W가 사기야 내가? 내 W가 힐 없어? 오케이 알았어 이긴다 나 혼자여도 이긴다 오케이 패시브 확인해요 누구 패시브 내 패시브?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이게 뭐야 뭐하는건데 이게 오케이 와든가 와든가 야 이거 이거 저것만가면 짱이겠다 태볼만가면 날 죽이지 못하겠어 제가 어 짜식 너 끝났구나 짜식 헤헤헤 나 이제 다먹었다 좋아 법이 안통하면 검으로 정의를 실현하리라 법이 안통하면 검으로 정의를 실현하리라 정의를 실현하리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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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으면 체력 회복이야? 아아아아아아아아 안 맞으면? 진영을 무너뜨려라 뭐야 뭐야? 이거냐? 정의를 위해 제발 죽어 제발 지옥 가 지옥가서 갱생하세요 아아아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재밌다 재밌어어 인생이란게 이런 것이구나 재밌다 재밌어어 와와와와 오 오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제발 아아시 하ㅏㅏ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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ㅏ survival 나이스 뷔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은인이에요 생명의 은인이에요 리신인 나이스 좋아 좋아 아까 나한테 реж던 비에 지금 탕감되었습니다 어? 나이스 뷔시니 나한테 사준거 아주 좋았어 넌 최고야 이리와 나한테 줬던 빛 지금 다 탕감됐습니다 어? 나이스 리신! 나한테 사준거 아주 좋았어! 최고야! 이리와! 자! 내가 너한테 쇼맨십 해줄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되셨지? 어어! 돈다! 이정도면 됐죠? 갑니다 즐겁게 해줬어 베리퍼니하게 재밌게 해줬지 갑시다 이제 전진! 올 사전 중계해줘요 형 아프리카 중계를 들어라 형은 솔렘할거니까 좋아 큐스라고 어 그 알아 너가 욕을 안할때 그때 내가 쓸게 장난하나 나 지금 지존 지존 강력한 뚱땡인데 흑 저 그럼 너만 손해야 예 지금 전멸! 오케 어어! 전멸 타이밍 나이스야 어어어! 너무 잘해 아어어어어어! 쓰담쓰담 쓰담쓰담 고마워! 아! 내 자신을 사랑해 아아 넘도 감축만한다 너무 사랑해 얘 10 레벨이네 갑옷 사랑해 킬각 나오겠다 하지만 이거 전멸이 없으니까 너무 무리해서는 안되 얘는 힐이 있어 지금 이번엔 힐이 있는 타이밍이자나 그치? 한방 치고! 아어가어가어가어 그게 네 gleichzeitig 어어의 어 chirp 엉? 너 왜 하하 아어 아어 강아지같죠? 키우실 뿐 어 이거 빨리와 킹각이다 확고한 의지로 이 땅에 희망을 전파하리라 오케이! 가 ! 너가 잡아 ! 큐스다! 막탑! 뿅!! 아앜아앜아야야야 아앜아앜아 아아 지병이 활짝해서 아앜아 잠깐만요..지병 때문에 아.. 아.. 지병태폐 죽어불었네.. 아.. 오우! 오우! 하하하하 제발 하느님! 하느님 죽여버려요! 하느님! 큐를 마치고 죽여요! 하아.. 아깝네 아까워 어어.. 아아.. 이거 같이 그냥 잡았어야 되는데 좀 아깝다 그렇지 그냥 아무나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피가 너무 없어가지고 좀 기다립시다 우리 왜냐면 이거 나오니까 이거 나오면 아마 이렐리아 방금 전에 그런 계피같은거 내 불.. 불타는 태불망 때문에 다 녹을거야 그렇게 합시다 이걸 삽시다 닌타까요? 아니아니 태양 불구망도 가야지 됐다 됐다 샀다 샀다 큐큐큐 쓰고 맨턴 달라진! 가렌!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가렌이었지만 이제는 어? 늠름한 가렌 그리고 많이 좀 베테랑이 되어서 큐를 쓰고 탑을 갑니다 엄청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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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야 일로와 일로와 엄청 무섭지? 더 무서워질거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치해서 까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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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이나? 나의 카리스마가 형상화되어서 나를 공격하는 친구들은 모두 다 죽음을 당하지 좋았다 아 쎄다 태불망 CS 그냥 다 녹네 오케이 오케이 아 다행이야 내가 눈으로 강렬하게 쳐다보니까 따뜻한 점화같은거 물꽃점화 불이 딱 지펴져가지고 이겼어 아 나이스 플레이 왜 빼? 빼야돼 빼야돼 이번거 들어갔으면 안됐어 니엘리아가 따라오면 들어가야돼 따라오지 않으면 들어가면 안됐어 어 와 저 피가 엄청 차는데 나도 부시에 들어가있어야겠다 패시브 발동 패시브 발동된거야 지금? 발동된거야? 확실해? 차는거야 지금? 왜왜왜? 아 오지마 착하게 진해 착하게 착하게 진해 오지마 오지마 아아아아아아 엄마 아아아아 아아 아아 엄마가 아아아 아하하하 엄청 맛있는거 주고 간줄 알았는데 흫 아아 아아 어머니가 엄청 맛있는거 주시길래 막 어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아 배즙이였어 보라지 배즙 엄청 시큼새큼한거 내가 말로말뒀던 배즙테리언이다 카사스 아아 아 대단하다 맨 리딩 어어 카사스의 맨 리딩에 경의를 표합니다 일단은 닌자의 타비를 갑시다 닌자 타비를 가니까 시청자들도 닌자 타비 타비지 발언을 안하겠지 그정도로면 이득을 본거였지 나를 아무래도 DJ들이 가장 꺼려한다는 그런 발언을 안들입니까 가장 꺼려했지 좋았다 간다 큐루스 가야지 그렇다 간다 형 트루뎀이에요 아니지 이렝리아가 트루뎀을 쓸 때 그걸 싸워주면 안되지 어? 그건 이렝리아를 잘 상대를 못하는 애들이야 어검 비천가 할 때는 싸우면 안돼 이럴때 싸우는거야 안키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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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그니까 딜교 이기잖아 봐봐 추워야 왜 지리지 앞쪽으로 가 봐봐 어 지리고 그렇지 불평성님 감사합니다 와딩하고 아 탑갱만 간다고 아니야 탑갱도 사실 많이 오진 않았는데 어 이거 랜턴 랜턴 저건가 랜턴 아닌데 도랜턴 누교 녹여 좋아 조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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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op 고 고 고 고 뉴신과 고대로 빠져 개발 자 다 먹어라! 휴! 빠생! 좋았다 집으로 간다 어우 반핀데? 난 피가 많네 그럼 내가 잡을 수 있겠네 내가 계산상 와아아아 이 친구의 것도 아아아아아아 야아아아아아아아 와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란드인 재료인 새사슬의 조끼리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잠깐만 이거 되돌려서 일단은 이거부터 사자 거인의 허리띠부터 좀 사자 오케이 이게 낫겠다 차라리 가자 빨리가자